1. 폐기물 수거 방법 중 수거 효율이 가장 높은 방법은 3. 타종식 수거 2. 관거를 이용한 공기 수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지하 매설로 수송관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방지 시설이 필요 없다 3. 발생 쓰레기 밀도 500kgm3, 차량 적재용량 6m3, 압축비 2.0, 발생량 1.1kg이니 차량 적재함 이용률 85%, 차량 수 3대, 수거 대상 인구 15,000명, 수거 인부 오면의 조건에서 차량을 동시 운행할 때 쓰레기 수거는 일주일에 최소 몇 회 이상 하여야 하는가 3. 탈 4. 적환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중위생을 위하여 수거지로부터 먼 곳에 설치한다 5. 2차 파쇄를 위해 6cm의 폐기물을 1cm로 파쇄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는 1. 55.66 6. 전과정 평가를 구성하는 네 부분 중 조사 분석 과정에서 확정된 자원 유고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적, 정량적, 정성적 과정인 것은 1. 임팩트 언엘러서스 7. 폐기물 발생량 예측 시 고려되는 직접적인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쓰레기통 위치 8. 쓰레기 수거차 5대가 각각 10M3의 쓰레기를 운반하였다 쓰레기의 밀도를 0.5톤 M3이라고 하면 운반된 쓰레기의 총중량은 3. 25 9. 쓰레기의 발생량 예측에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물질 수집법 10. 쓰레기의 겉보기 비중과 관계없는 것은 2. 진비중 11. 청소상태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역사회효과지수에서 가로청결상태의 스케일은 1에서 10으로 정하여 각각 10점 범위로 한다 12. 와전류 선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완전류 선별기는 자기 드럼식, 자기 벨트식, 자기 전도식으로 대별된다 13. 쓰레기의 발생량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2. 경향법 14. 파쇄시설의 에너지 소모량은 평균 극이 비해 상용로그 값에 비해한다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 극이가 10cm인 혼합도시 폐기물을 1cm로 파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율은 3. 9.97 15. 슬러지 수분 중 가장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수분의 형태로 오른 것은 1. 모관결합수 16. 수거 대상 인구가 만명인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밀도는 0.5톤 m3이고 하루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적재 용량이 10m3인 차량 10대가 사용된다면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4. 5. 17 함수율 95% 분류에 유기탄소량이 TS의 35% 총질소량은 TS의 10%이다 이와 혼합할 함수율 20%인 볏짚의 유기탄소량이 TS의 80%이고 총질소량이 TS의 4%라면 분류와 볏짚을 1위로 혼합했을 때 CNB는 1. 17.8 18. 폐기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의 함량이 30%로 나타났다 이 폐기물의 밀도가 300kgm3이라면 10m3 중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양은 3. 900 19. 플라스틱 폐기물 중 할로겐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3. 폴리염화비닐 20.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최종처분의 체계화 22.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과정 중 고온 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미생물은 4. 전반기 바실루스, 후반기 서로 머티논 마이시지 22. 매립지 중간 복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복토제로는 모래나 점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 매립가스의 강제포집 방식 중 수직포집 방식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4. 포지표율이 비교적 낮음 24. 합성차수막 중 시아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마모 및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 25. 고형 폐기물을 매립 처리할 때 C6H12O6 성분 1톤의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를 한다면 이론적 메탄가스 발생량은 2. 약 370 26. 일반적으로 CNB가 가장 높은 것은 1. 신문지 27. 퇴비화 대상 유기물질의 화학식이 C99H14859N이라고 하면 이 유기물질의 CNB는 2. 84.9 28. 매립지 바닥에 복토가 충분할 때 사용하는 내륙 매립 방법은 4. 도랑법 29. 폐기물 건조기 중 기류 건조기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4. 작은 입경의 폐기물 건조에는 적합하지 않다 30. 분유 저장 탱크 내의 악취 발생 공간체적이 40M3이고 이를 시간당 5차례 교환하고자 한다 발생된 악취 공기를 퇴비 여과 방식을 채택하여 추가속도 20MHR로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퇴비 여과상의 면적은 3. 10 31. 관리형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주된 발생원은 3. 강호에 의하여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물 32. 폐기물 매립 시 사용되는 인공복토재의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투수 개수가 높아야 한다 33. 열분해와 운전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산소가 일부 존재하는 조건에서 열분해가 진행되면 CO2의 생성량이 최대가 된다 34.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환경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35. 소일워신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토양의 입두분포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유효입경과 곡률 개수는 1. 유효입경 0.25 곡률 개수 1.6 36. 호기성 소화공법이 혐기성 소화공법에 비하여 갖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없는 것은 3. 생산된 슬러지의 탈수성이 우수하다 37. 분유 처리 프로세스 중 습식 고온 고압 산화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완전열균이 되고 질소 등 영양소의 제거율이 높다 38. 폐기물의 고화 처리 방법 중 피막 형성법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4. 침출성이 낮다 39. 위생매립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타 방법과 비교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40. 다음 조건으로 분유율 소화시킨 후 소화존의 전체에 대한 함수율은 비중 1.0 처리 방식은 배치식 탈리액을 인출하지 않음 2. 96.8 42. 호상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화상 부하율이 적어질수록 화상 면적이 축소되어 콤팩트화된다 42.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소각 공정에 대한 열분해 공정의 비교 성명으로 오른 것은 3. 열분해 공정은 소각 공정에 비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다 43. 폐플라스틱 소각 처리 시 발생되는 문제점 중 오른 것은 3. 플라스틱 자체의 열전도율이 낮아 온도 분포가 불균이라다 44. 유동상식 소각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기계적 구동 부분이 많아 고장률이 높다 45. 폐기물 소각에 따른 문제점은 지구온난화 가스의 형성이다 다음 배가스 성분 중 온실가스는 1. CO2 46. 주년속 연소식 소각로의 가동시간으로 적당한 설계 조건은 3. 16시간 47. 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저감 및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4. 디메티란 1인법 48. 폐기물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연소 공기의 조성이 아래와 같을 때 연소가스의 평균 분자량은 4. 29.4 49. 소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발연량이 작을수록 연소 온도가 높아진다 50. 수소 22.0% 수분 0.7% 인중의 고위발연량이 12600kcal일 때 저위발연량은 1. 11408 51. 아세틸렌 100k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적 산소요규량은 3. 308 52. 에틸렌의 고위발연량이 15280kcalsm이라면 저위발연량은 4. 14320 53. 화격자 연소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이동식 화격자는 주입 폐기물을 잘 운반시키거나 뒤집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54. 폐기물 소각 매립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강약감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소각 전사 중 가연분을 중량 100분율로 나타낸 수치 55. 표준 상태에서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co2 농도가 0.01%일 때 이것은 몇 mgm3인가 2. 196 56. 스크러버는 액적 또는 액막을 형성시켜 함진 가스와의 접촉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시키는 장치이다 다음 중 스크러버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 부식성 가스의 흡수로 재료부식이 방지된다 57. 화격자 연소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수분이 많거나 열에 쉽게 용해드는 물질의 소각에 주로 적용된다 58. 폐기물 소각로의 화산부하율이 600kgm2hr 하루에 소각할 폐기물 양이 200kgm일 경우 요구되는 화산면적은 4. 13.89 59. 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중요의 유동점은 일정 시험기에서 온도와 유동상태를 관찰하여 측정하며 고온에서 추신한 이도를 표시하는 척도이다 60. 도시 폐기물의 중량 조성이 C65%, H6%, O8%, S3%, 수분 3%였으며 각 원소의 단위 질량강 열량은 C8100kRkg, H34000kcal, S2200kRkg이었다 이 도시 폐기물의 저위발 열량은 2. 6689 61. 자외선 가시선 분광광도계의 광원부의 광원중 자외부의 공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4. 중수소방전관 62. 폐기물 시료의 용출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시료 100g 이상을 정밀히 달아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 폐하 4월 5일에서 5월 3일 정도로 조절한 용매와 이로의 비율로 혼합한다 63.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일어나는 분광학적 간섭에 해당하는 것은 3. 분석에 사용하는 스펙트럼선이 다른 인접선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 64. 시료의 조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원추사분법 원추의 꼭지를 눌러 평평하게 한 후 균등량식 취하여 하나의 시료로 한다 65. 강약함량 및 유기물 함량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에 알맞은 것은 4. 이을 도시 66. 성면의 종류 중 백성면의 형태와 색상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든 물결 모양의 섬유 67. 노말 핵산 추출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 30g을 사용하여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실험하였다 실험 전후의 증발용기의 무게차는 0.0176g이고 바탕 실험 전후의 증발용기의 무게차가 0.0011g이었다면 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노말 핵산 추출물질은 2. 0.055 68. 기체 중의 농도는 표준 상태로 환산 표시한다 이때 표준 상태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3. 0도씨 1기약 69. 0.1엔 agn-o3 규정액 1ml은 몇 mg의 nacl과 반응하는가 2. 5.85 70. 음식물 폐기물의 수분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수분은 2. 83% 71. ICP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600에서 8000도씨에서 역이된 원자가 바닥상태에서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광도를 측정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72.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크롬을 정량할 때 kmn-o4를 사용하는 목적은 1. 실효 중에 총 크롬을 6가 크롬으로 하기 위해서다 73. 대상 폐기물의 양이 1000백톤인 경우 현장시료의 최소수는 2. 50 74.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유기인 정량에 관한 설명이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검출기는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 또는 질소임 검출기를 사용한다 75. 총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표준 온도는 0도씨, 찬 곳은 2에서 15도씨, 열 수는 약 100도씨, 온 수는 50에서 60도씨를 말한다 76. 원자 흡수분광광도계에서 해리하기 어려운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50 원소의 분석에 적당한 불꽃은 77.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시안시험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78.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일반적으로 전자포획형 검출기에서 사용하는 운반가스는 3. 순도 99.999% 이상의 질소 또는 헬륨 79. 휘발선 저급염소와 탄화수소류 정량을 위해 사용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의 검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전해전도 검출기 80. 다음 완충 용액 중 폐하 4.0 부근에서 조제되는 것은 2. 아세트산염 표준의 81.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운반차량 주차장 소재지 변경 82.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3. 한국환경공단 83 동물성 잔재물과 의료 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에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은 3월 15일 84.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현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5.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인 재활용 시설 중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아닌 것은 2. 고영화고아 시설 86. 폐기물 관리법 벌칙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 자 87. 지정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 중 폐산 폐할 칼리를 최대 몇 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가 4. 45일 88.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2.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창 89.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이 아닌 것은 1. 폐기물 최종 처리업 90. 에너지 해수 기준을 측정하는 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지 분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3. 1억원 92.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4.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해수 활동을 말한다 93. 재활용의 에너지 해수 기준 등에서 환경 무령으로 정하는 활동 중 가연성 고형 폐기물로부터 규정된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이 아닌 것은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고위바연량이 kg당 4000kcal 이상일 것 94. 국민의 책무가 아닌 것은 2. 폐기물의 분리수거 노력 95.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중 중간 처분 시설이 아닌 것은 1. 관리형 매립 시설 96.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차단형 지정 폐기물 매립 시설 9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4. 5년 98. 관리형 매립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배출량이 1일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오염물질 측정주기 기준은 2. 기약 매일 1회 이상 니은 주 1회 이상 99.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으로 오른 것은 2.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1.5배 이내 2개월 범위 10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오른 것은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고맙습니다.